정부가 전공의 이탈 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군의관과 공포의 등을 병원에 파견하고 있지만 5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모두 응급실에 투입되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도 부대로 복귀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파견을 받아본 의대 교수들의 절반은 이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아주대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가운데 남은 2명도 근무 불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급실에 추가 배치돼 출근한 군의관들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5명의 군의관을 받은 강원대병원은 업무 범위를 논의 중이라 아직 응급실 근무에 투입하지 못했고 세종 충남대병원은 군의관들이 검사 동의서를 받는 수준밖에 못한다고 밝혀 2명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 15명 중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효과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시든 아니면 그분들이 배후 진료를 돕는 형태의 일들을 하시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의관과 공보위 등을 파견받은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들은 30% 정도만 도움이 됐다고 밝혀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의정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